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백명씩 또는 오십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위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들도 같이서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이러한 말씀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스타트 만 2025 선포를 통해서 창립 20, 38준이 되는 내년 10월에 이제 우리가 재적은 2만명이 넘지만은 추일날 딱 출석하는 만명 출석을 향한 담대한 도전을 하자. 오늘 오후부터 위원장단 또 우리 교육자들, 교육자 또 지역에 있는 지역장들 함께 원뉴스 이르는 워크샵이 오늘 내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적시로 적시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예원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자세다. 그렇게 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의 영적 자산이 적시로 순종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인 이런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적시로 적시로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답을 주고 싶어요.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마음에 마음에 레마로 그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 전체는 로고스, 로고스인데 네 개만 부딪히는 이 레마로 붙여있는 이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뭐요? 적시로 실행을 해야 돼요. 적시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무슨 계산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실행.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 사탄은요 여러분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화답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적각 사탄을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아멘 할 때 적시로 할 것처럼 국제의 결단은 생기는데 이상하게 예배당을 쓱 나가면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또 미룹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핑계 끓일 대요. 다양한 합리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것이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의뢰 받았냐. 언제 내가 들었냐.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매주일 하면 매주일. 매주일 수십 년 동안 매일 평생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끝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단어도 영적 상태가 그냥 그대로 더 태부하고 성장이 한데 성장이 날로 자라가라 그래 날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질 못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듣고 끝 나가서 내 마음대로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와 걸고 계시고 인생 모둠이 되신다는 그냥 막 입으면 거품이 나듯이 막 나듯이 강력하게 그렇게 정인의 삶, 영향력 전혀 못 믿기죠. 막 장애야 어떤 상상도 못하죠. 나 그저 나 하는 몸 왔다 갔다 왔죠. 여러분이 많은 것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정한 이 방향에 그냥 교회가 정한 방향에 그냥 그대로 집중 그냥 방향에만 따라가면 돼요. 뭘 만들라 하지 마시고 따라가면 돼요. 강단 통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에 소점을 맞추라. 그냥 따라가면 돼요. 강단의 메시지를 매주 한 개씩만 적용해 보세요. 한 개. 두 개도 하지 마세요. 안 좋은 머리에 두 개 다 한 뼈 아직도 잊어버려. 그러자 하나만, 한 단어만 한 단어만 잡고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단 며칠이라도 묵상해 보세요. 그 삶 속에 묵상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영적 성장의 축복을 받게 돼요. 영의 눈이 쫙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를 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엄청난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사약을 하시는지 직접 보여줬어요.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여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짝을 딱 짓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현장 가서 세상에 나가서 체험해 봐라. 내가 한 말이 송지되나 안되나 너가 한번 체험해 봐라. 그러면 특별히 뭐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당시에 귀신들인자가 많았어요. 정신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권등을 주시면서 한번 가서 해봐. 내 이름으로 한번 해봐. 나만 쫓아내고 의지하고 그냥 선포해봐. 말씀을 선포해봐.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봐. 쫓겨날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장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 시킨 대로 가서 했더니 언제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봤어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는데 자기도 해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치유와 회복.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신이 행했던 거 자신이 체험했던 거 낱낱이 복음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현장을 회복하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현장이 변하고 가정현장, 직장현장, 사업체현장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현장 만나는 현장 설령현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나타나지 않아도 신랑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갔다. 내가 캠프를 갔다. 내가 기도처를 갔다. 내가 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성장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가 현장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만 가면 그 현장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꺾이게 돼 있어요. 허감이 꺾여야 돼 있어요. 빛이 이마에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이 사나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아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왜 빛이 어둠같이 놀아요? 빛인데 빛이 가면 어둠 물러가요. 이것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사는 삶은 다릅니다. 나는 빛이다. 다르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현장 사역을 보고와 오병이의 기적이 이어지는데 이 오병이의 사복음서에 마태, 마감,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있는 예수님의 대표적 기적이죠. 기적의 현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남자만 오천명 남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숫자 시할 때 여자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냥 남자만 오천명 그럼 뿌라사모 몇만 얼마대 아이들 여자들 하고나서 2만명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묵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2만명을 먹이셨다. 이 스토리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술래 갔더니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거기에 오병이의 오병이의 교회가 있어요. 묵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쫙 이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오병이의 교회 예수님이 여기서 남자만 오천명 먹이 있다. 이 현장에 교회가 딱 서 있어요. 앞으로 이번에 전쟁터제가 못 갔는데 다음에 또 갈 거예요. 그렇게 현장 가면 그 기념교회가 전 세계가 뭐 수백 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였고 현장에 일어난 기적이 기념교회니까 이 기적은 이 기적은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물고기 두면 떡 다섯 개 2만 명 먹이고 열두 광주 남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어린아이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 먹고 열두 광주 차고 넘쳐 배불리 먹고 그랬던 거예요. 만화입니까? 이게 무슨 소설입니까? 실제로 교회가 이러고 적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이거 지금 메시지 죽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마리의 아들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훈련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너희가 뭘 것을 주라.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사람의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예요. 제자 제자 예수님처럼 메시지하고 예수님처럼 사회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일만 출석 성도 스타트만 202호 작년 목표를 세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어디 가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거시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일만 제자 우리 교회는 다 할 수 있죠. 지금은 7800명이 나오는데 이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나라 지고 한 나라 지고 있는 게 우리 교회예요. 지구상에 없는 교회예요. 전부 렘넘들 다 하나시다. 전 성도가 다 한 나라를 가세 품고 이게 주님의 손이거든 주님의 명령이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딱 지고 2, 3, 7자라 오천적 보금화 앞당기자 202사 예원계 전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영적 정체성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는 제자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신 시간표에 즉시로 세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갈급한 현장인식입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난주 사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현장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아주 낱낱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던지 막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았어. 이게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말이 많아요. 은혜 많이 받으시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보 너 왜 말이 많냐. 바울이 설떤 말했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말했지. 수다 떨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말하잖아요.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못해 버벅대 더듬거려 말하는 게 무서워.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현장을 안 가본 사람이 전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 포럼입니다. 포럼 포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역에서 포럼 문화가 확산되는 게 중요합니다. 포럼 문화 전도 포럼 뿐만 아니라 말씀 포럼 또 기도 포럼 은혜 받은 포럼 응답 받은 포럼 깨달은 포럼 이거 활성화 되면 포럼 성경 서로가 모여 포럼 교회 전체가 생동 감이 넘치죠. 포럼은 형식이 없어요. 형식이 없습니다. 아무 말 다 할 수 있어요. 뭐만 안 하면 되느냐 불신앙 부정적인 말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불신앙 부정적인 말만 안 하면 돼요. 자기가 받은 은혜 나누는데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데 받은 은혜 나누는데 포럼 왜 못하느냐 받은 은혜가 없어. 응답 받은 게 처음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세상적인 말 영적인 말 할 줄도 몰라. 거의 다 그렇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말씀 포럼 해야 되는데 기도 포럼 해야 되는데 사역 포럼 해야 되는데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듣고 누가 듣고 그따운 소리 막 마귀 심부름 하고 있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심지어 수용록에서는 교육자 입회 하지 않으면 모임도 없어. 교육자 입회 하여 전도 교육자 입회 하여 구형 교육자 입회 하여 모임 교육자 입회 하지마 모임 부정지 말하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 제가 결혼식 때 가보니까 의료 교육자 입회 하자고 모임 수가 없습니다 못 모이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그랬 지금 어떻게 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갔더니 그런 말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멘 사람 살리는 이런 포럼 문화 서로가 서로가 서로서로가 복음적 시각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복음적 시각을 가져가야 주옵소서 복음적으로 봐봐 복음적으로 세 가족들이 매주 많이 오잖아요. 세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이분들 포럼 못하지요. 뭐 해봤어야지.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교회 예수 믿으러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무슨 포럼을 합니까? 말할지 모르죠. 어색하지요. 한 대 해봤자 세상에 자기 살던 옛날 불신자 때 그 이야기는 깊은 하겠어요? 그럴 줄 몰라요. 영직인 말 대화 못해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평가하면 안 돼요. 니도 한번 해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러워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해도 되고 그래도 해야지 돌아가면서 합시다. 돌아가면서 소수대로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다양성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 은혜 되고 듣는 사람 은혜 되고 저분이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저렇게 깨달았구나 서로서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꼭 그렇게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세가지고 안 나옵니다. 돌아가면 기도합시다. 소수대로 그러지 마세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안 해본 사람 기도하라면 어떻게 하라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슬 핑계대고 안 나와요. 핑계대고 제가 바빠서 일이 생겼어 이러고 슬 빠져버려 다른 방을 해도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하세요. 그래야 또 나오지 자꾸 그렇게 추궁하고 하듯이 자꾸 부담스러워 핑계대고 캐빈에 숨어 본다니까 장갑 버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듣고 보고 깨닫도록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면 서로 살게 되죠. 새로운 동기를 주게 되죠. 이게 포럼의 영적 유기예요. 어느 전도회를 모이든지 어느 기관 모이든지 서로 내가 받은 은혜 말하면 돼요. 상대가 어떠다 평가하지 마세요. 포럼 하나 보고 당신 포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요 마음 다쳐버려요. 당사 겁이 나서 말 못해. 회장이 말이요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받은 한 사람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전도 포럼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좀 쉬기 위해서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거 예수님 배 타고 가는 거 보고 얼마나 빨리 뛰었던지 먼저 도착해 있어. 예수님 배 타고 가는데 먼저 도착을 뛰어가서 도착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급하면 예배 시간 딱 맞춰오지 않습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지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은 그래요.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틈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 있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목자 없는 양 같이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 이 말할 때 이해가 안 되겠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다 양 목축업을 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팔레스타인은 모래빵 구덩이라 목자 양들을 주로 키우는 목자 양이 그냥 길거리에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목자 없는 양이 목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리방아지요. 유리방아하는 모습 목자 없는 양 같이 유리방아하는 모습 불쌍히 여기섭다. 여기서 불쌍히 어떤 말은요. 단순한 그런 우리가 말하는 불쌍히 아니에요. 원의에 보면 아주 깊은 깊은 속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너무 불쌍히 너무 안타까웠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배송 예배 마지막에 배송 있잖아요.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황량한 빈들에서 우리 방원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영격 눈이 없는 사람은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 영격을 황무함 이런 진정성 이셔야 돼요. 교회가 찬양하라 선택을 그냥 한 줄 아세요? 예배 시간 찬양을 그냥 선택한 줄 아시냐고요? 그 속에 모든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막연하게 감각도 영격 감각도 종교입니다. 종교 연불 해오듯이 죽이듬 해오고 연불 해오듯이 사도 신경 해오고 연불 해오듯이 찬양 불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언제부터 인가 타락한 영혼 지금 시대가 끝으로 볼 때는 최천남을 걷고 있죠. 나날이 그냥 과학이 발달되고 AI가 어쩌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이 땅은요. 이 땅은 반대입니다. 반대. 이 땅은 더 항모하고 더 황피하고 온갖 우상문화 점술문화 귀신문화 종교문화 허우적거리고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영혼 눈을 열어서 현장의 영혼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3월은 성교의 장막터를 넓히는 파키스탄 전도 캠프가 진행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현장은 너무 갈급한 현장이에요. 이 파키스탄은요. 이슬람 문화권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7위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유일하게 40명 장관 중에서 기독교인 장관 총으로 그 자리에서 국회에서 앞에서 확 죽여버려요. 기독교 교회 불태워버려요. 무슬림들 박해 국가 7위에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인도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에요. 마치 초대교회 뭐요. 생명근 제자들처럼 중동 이슬람 복음하에 이 교두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문을 열어줬어요. 박시탄 가라고 특별히 5만 명이 한 자리에 뭐요. 5만 명 5만 명이 그 이 떨인대요. 쫙 우리가 하는 것은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으시도록 버스 버스가 와야 될 것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제공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다른 성교자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원치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제대로 달라고 오직 복음도 입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옵니다. 그만큼 갈급하다 복음도 그 싶었어요. 제가 이들에게 뭘 말하겠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소다. 원색적 복음을 증가할 수 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에 답이 났기 때문에 어떤 답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 전하는 겁니다. 부흥 찬양 내용에서 보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 이 고백이 나오죠. 예수 그리도의 기초가 아니면 무너질 바벨탑 이다. 예수 그리소는 기초 기초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소는 기초의 가정을 세우고 예수 그리소 기초의 국가를 세우고 무너질 바벨탑 오직 예수 그리소 그리소 우리가 인생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 위에 다시 세우는 집을 지어야 한다. 마음의 그리소 우리는 모슬렘 미래가 마리아가 그리소 우리는 천주교 가야 돼요. 석가가 그리소 우리는 불교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가 귀신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예수가 내 힘이 되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보면 지옥 관정 많이 나오잖아요. 지옥 관정 불이 확 타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가족 음성이 들려오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불 속에서 수백 년으로 끝나는 게 영원히 불타는 고통 속에서 물이라고 구경도 할 수 없는 그 지옥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어만 내 혀에 나설에게 부탁을 하는 그 지옥 현장 유튜브 보세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지옥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압니까? 가봐야 알아요. 갔은 늦은 거예요. 끝났어요. 케냐 있다. 안 가고도 알잖아요. 안 갔다고 안 믿습니까?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음내고 새해 먹고 흑암 가득한 이 모슬렘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던던리 세우자. 성도연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55명 캠프팀이 갑니다. 거의 다 청년들입니다. 왜냐고 긴 기간을 어른들이 내기 힘든데 우리 청년들 죽기 살기로 결단한 청년들이라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가서 제가 제가 LTS 합니다. 현장에 1500 목사님들만 1500명 거기에 LTS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 날 5만 명 월요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가 하고 토요일날 갑니다. 토요일날 토요일날 가기 때문에 주일석으로 미리 녹화하고 가서 여기서 토요일날 가서 바로 그 주일날 바로 1500명 강의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날 5만 명 강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기도가 계시했지만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 이 공동체가 모두가 2, 3, 7 성교 장모터를 크게 넓혀가는 정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해주신 미션 실험입니다. 35절 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디 이곳은 빈드리오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종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동감 넘치는 천국보험의 메시지를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갈지 몰랐어요. 몇 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로우 계세요. 몇 시에 듣다 보니까 해가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들 너무 많은데 각자로 지금 다 내려가서 삶먹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줘라. 제자들 기가 막히죠. 예수님 정신이 나옵나 지금. 우리가 무슨 가족이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먹었을 줘라. 복문에 보면 한 제자가 머리 빨리 굴려가지고 말하지요. 이거 다 먹이려면 200 대나리온 또 모자랄 것입니다. 200 대나리온 그렇게 답하죠. 이 답한 사람이 한번 보면 빌립이에요. 빌립 빌립이 말을 합니다. 한 대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 당이에요. 그러면 요즘 노동자 하루 일 당을 10만원 넘잖아요. 10만원 를 봤을 때 2천만원 해서 3천만원 돼요. 이걸 2만 명을 다 먹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현실의 상황을 볼 때 불가능 하지요. 불가능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물것을 주라. 이 말씀 이거 뭡니까? 예수님은 억부 소리 합니까? 사실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에 제자들의 믿음에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제자들의 현실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에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훈련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떡이 몇 개 있냐 한번 알아봐라. 제자들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 하나 소녀 거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를 놓고 남자만 오천명이 풍성히 먹고 열두 감기 남았더라. 놀라운 기적 행해버렸어요. 본문을 기록한 마간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에서 따랐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에서 따랐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 물것 주잖아요. 너희들이 물것 주라. 결과적으로 제자들에 물것 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양식을 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물것 주라. 육신의 양식도 주고 빈들에 생 유리 방어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뜻인 예수 거시도를 너희가 주라. 그 메시지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너희가 물것 을 주라. 이 미션은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미션이에요. 다른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 메시지를 왜 나에게 오늘 이 아침에 듣게 하십니까? 너희가 물것 주라. 너희가 물것 주라.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지금. 이 미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스타트만 2025를 하는 것입니다. 3.1조 3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가슴과 관심 가지시고 스타트만 2025 담대한 도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리스토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정거의 길을 셈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뭘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빙의 기적을 일으키신 데 결정적 수임을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수임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별로 믿음도 없는데 수임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일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50명에서 또는 100명씩 앉게 하라 원회에 보면 여기서 앉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 같이 앉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앉게 한다는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비스듬히 앉는 거예요. 비스듬히 먹을 때 자세가 유대인들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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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결국은 먹을 것을 준다고 확실을 가질 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을 때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오병일 밖에 없는데 먹을 것을 준다 다 받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만약에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폭동이나 폭동이 사람 놀리냐 문제가 일어난다 문제가 폭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제자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시험만이 아닙니다.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처음에서 다 배불리 먹고 순종의 결과에 다 배불리 먹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나는 나하고 상관없어 너무 힘들어 말이 안 돼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다고 아멘 기적은 그분이 일으키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먹었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는 역사에 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현장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대 전성도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무엇을 주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했더니 기적이 났습니다. 영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당돼 선포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야 조합사사 어떤 핑계도 이유도 사단의 가래인 줄 알고 아멘 하고 적시로 순종해서 내게 주신 미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고 성장되는 증거이 깨야 조합사사 예수 좀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